각 칠십 오 페이지에 이 번 뭐에 대한 얘기라고요 건강을 통해서 통한 정신청 요금해서 특산의 음식에 분명히 정신 건강과 관련된 입증을 나눠야 합니다 그렇지 우리가 이제 뭐 음식 먹는 거는 신체적인 건강에만 관련돼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뭘 먹느냐가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 그 얘기지요 if we are what we eat 만약에 우리가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의 존재 그런 말이지 우리는 우리가 먹는 그것이다 그 말이야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다 그런 얘기지 그렇다라고 하면 what is your teenage child 여러분의 십대 자녀는 지금 어떤 존재인가요 이런 얘기지 뭘 먹였을래 지금 이 상태일까요 잘 먹였으면 좋은 상태일 거고 살 딜티를 찌는 걸 먹였으면 비만 상태일 거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A bag of chicken and chips 한 가방의 치킨이라든가 과자 또는 케밥을 먹게 했습니까 liters of 50 drink 몇 리터나 되는 50 drink는 탄산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먹였습니까 여러분의 십대 자녀 어때요 The benefits of healthy eating and exercise 어부부터 exercise 묶어야 되겠죠 The benefits 이후에 어부부터 exercise까지 묶으니까 건강한 섭취와 운동이 주는 benefits 이 점들이 잘 먹는 거 운동 잘하는 거 그것의 이 점들이 well documented 잘 증명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다큐멘터리 찍을만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it is silly of us as parents to think 이 두 동그라미 어부 동그라미 투 동그라미 가주어 진주어고요 부모로서 생각하는 거 부모로서의 우리가 생각하는 거 뭘 생각하는 거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먹일 수도 있다 주로 junk food 간식 같은 것만 먹인 다음에도 걔네들이 to perform at their best 최고의 상태로 활동할 수 있다라고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silly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가주어 진주어에서 형용사가 사람의 인격이나 감정을 판단하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거기 어부를 for로 바꿀 수가 없다 라는 거 조의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인 디스 에이지 어부 패스트 사이드 지금이 어떤 시대라는 거야 패스트 사이드 살충제지 살충제 살충제가 있는 이 시대에 호르몬 트리트먼트 디티브스 호르몬 치료 첨가제 이런 게 있는 시대에 호르몬 치료 첨가제 때문에 The well-built structure of a body's pretense 오늘의 10대 미관들의 well-built 잘 만들어진 structure 구조 골격을 신체의 골격을 얘기하는 거지 그런 것이 있는 시대에 there are food 다 이런 것들이 음식 속에 있는 겁니다 이런 때에 부모님과 10대 둘 다 need to understand that 3 이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뭐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신적 신체적 건강 이 둘 다가 aligned with what we eat 우리가 먹는 것과 아 같이 어 맞추어서 조정이 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지요 여기 what we eat 나왔는데 와 삼각형 치고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다 그랬는데 뭐를 먹는다가 안 나왔지 다시 말하면 먹다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선행사도 없죠 이럴 때 쓰는 것이 what이다 그랬습니다 depression 우울증 aggression 공격성 lack of focus 지축력 부족 head x 두통 and so more 그리고 더 많은 것이 can be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야 2번에 improved 개선될 수 있다는 거지 뭘 가지고 with the right food 제대로 된 음식으로 이런 것들이 다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잘 제대로 먹으면 우울증 안 생기고 공격성 좀 사라지고 집중력도 좀 높일 수 있고 두통도 안 생기게 할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죠 be open to this 이런 것에 대해서 열린 사람이 되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런 뜻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너 자신과 당신의 어린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먹는 것이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끼친다 라고 하는 거에 열린 자세를 가지세요 받아들여 보세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그냥